수린 씨가 코스를 잘 짠 게 화를 안 내게끔 일단 먹여서 꼭 먹어. 기분이 좋아지지. 네, 맞아요. 언니가 좋아하는 수국 길이 나와. 종달리 수국길.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수국. 수국이 진짜 많네. 옆에 다 수국이구나. 예쁘다. 수국 철인가 봐. 수국 꽃말이 진심 견덕. 물망초원. 나는 너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 예뻐요, 그렇죠? 2.5km 정도래요? 네, 네. 수국이야. 너무 예쁘다. 사람들이 보는 거 같아요. 이것 좀 봐. 어머, 세상에. 여기 예쁘다. 여기는 데이트 코스로도 좋겠다. 그래. 여기는 환상이다. 수국 꽃이 이렇게 예쁘구나. 수국이 이렇게 예쁜 거였어? 정말 인생 샷을 찍을 수 있는 샷이 우리 종달리 수국길 앞에 딱 있어. 맞아요, 맞아요. 포인트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기억에 남는 포인트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꽃이 수국이에요. 저도요? 그래서 일부러 수국을 보러 가는데 여기는 길에 이렇게 확. 아니, 꽃 보러 어디 가는 건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뭐야, 꽃 이렇게 한 송이 불고 찍으면 얼마나 예쁘겠다 그러는데. 저기 뭐 핫한 데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국이 보고 싶어서 제주예요. 멋있네요. 아, 진짜 예쁘네요. 전 진짜 하나도 안 좋아했거든요. 먹을 수도 없고. 예쁘잖아, 꽃이. 근데 점점 좋아져요, 진짜.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머님의 인생 샷은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저렇게 사진 찍어야 되는 거야. 저 중간에서. 이게 조금 색깔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탐스럽고 예쁘다. 우리 둘이 보기 아깝다, 이렇게. 원래 수국 축제하면 돈을 입장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입장료를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쁘다. 여기 경실 끝내준다. 대박. 돌, 청, 산, 불, 톡이래. 불, 톡이 되게 많네. 세녀들이 옷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 작업 중 휴식하는 장소.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일하기 위해서. 오, 그녀가 계시네. 한번 가보지, 일로 와봐. 이렇게 멋있다. 전망이 너무 좋았어. 바다 물 색깔 봐. 여기 봐. 여기가 뻥 뚫겨서 여기가 너무 멋있다. 여기서 한 컷트 찍고, 저기서 한 컷트 찍고. 찍어줘 봐. 하나, 둘, 셋. 너랑 나랑 좀 닮았다. 목소리도 닮았대. 아, 이쁘다. 거의 뭐. 너무 시원하다. 물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발길이 안 떨어진다. 네가 바라는 옥빛, 옥빛바다. 너무 좋아. 두려워서의 힐링투어. 이거 너무 좋아했지? 이거 몇 점 줄 거야? 3.4. 3.4. 그래, 그만이야? 그럼, 마이너스 0.2.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제주 바다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제주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언니를 안내해줄게. 기댄 하지마. 언니, 바닷가 가서 좀 놀아보실래요? 너나 해. 너나 해. 이거 재밌겠다. 투명 카야. 아, 이거 진짜 무서워하겠는데 이거 한번 태워가지고 겁 좀 완전 제대로 줘야겠다. 언니가 약간 겁도 많고. 그래갖고 자기야. 물이, 물이 보이니까. 사실 물이 직접 들어가는 씨워크도 있어서 그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투명 카야크로 제가 언니를 꼬셨죠. 근데 언니가 투명 카야, 물고기한테 시비 걸 것 같은데? 거기 왜 있어? 투명 카야크라고 있어요. 밑바닥에 다 보이는 배가 있는 거예요. 야, 어머, 신기하다. 너무 좋아하다. 너무 마음에 든다. 어머나, 어머나. 저거 꼭 잡아주세요. 어머나, 어머나. 아저씨. 아저씨. 겁은 엄청 많으신다. 겁은 엄청 많죠? 내가 큰 소리는 쳐도 겁이 되게 많아요. 네가 바람이니 손과 발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어머, 조심해. 아, 누가 미는 거야? 누가 미는 거야? 아, 누가 미는 거야? 아, 조심. 아, 조심. 어머, 바람이 저렇게 떤데? 뒤집어지면. 아유, 괜찮아. 안 넘어가. 어머, 얘, 얘, 얘. 어머, 어머, 조심해.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투명하고 저거 설벌만해요. 대박이다. 바닥이 투명하니까. 무섭지도 않아. 어머, 나 좋아한다. 이건 거의 소돈데요? 잘하고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어머, 얘, 어디로 가네. 이렇게 하면 돌기만 하지. 이쪽으로 해야지. 소심한 댄스? 나한테 다치잖아. 아우, 너 왜 그러니? 드라마 보는 것 같아. 드라마야, 완전. 어머, 얘 바닥 속이 다 보여. 예쁘다. 되게 잘 보인다. 눈이 되게 맑아. 미역 같은 게 있어, 미역. 미역진가. 미역이 너무 많아. 귀엽다. 여러 가지. 이 안에 저게 있잖아. 야, 이 안에 저 구멍에. 어머, 다 보여. 어머나, 얘네들 좀 봐. 우와, 여기. 어머, 얘 저기 뭐 이상하고 못 가서. 가만있을 때 좋지? 응. 좋지. 좋지. 야! 차갑잖아. 아, 힘들어. 야, 그렇게 힘들어? 해 볼래? 네가 해. 내가 하랴. 열 살 더 많은 내가 하랴. 아우. 아우, 좋다. 아우, 편하다. 편하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네. 아우, 너무 좋았어요. 예쁘다. 너무 좋았어. 우리 학사의 제주 힐링투어. 아우,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었어. 너, 노젓느냐고 고생했어. 어?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젊음하는 거야. 땀 흘린 거 봐. 아우, 땀 흘린 거 봐. 네가 자꾸 나한테 물을 많이 튀겨서. 감점이 좀 있어. 3점. 아우, 또 몇 점 주실라나? 일단 3점이야. 3점. 오. 마이너스 0.2. movie. 감사합니다.